터널 공사를 전후해서 시골 마을에 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당장 모내기를 앞두고 있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곳곳에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바싹 마른 껍질은 가죽처럼 뜯겨 나옵니다. 1년 내내 흐르던 계곡물이 마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지난 기월부터 해가요. 지금 한 30여 구리 가까이 말란 거네요. 계곡물이 끊기면서 저수지도 마릅니다. 모내기를 앞둔 이 시기는 보통 수위가 이만큼은 돼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소류주의 수위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창녕 구계리 4개 마을 인근 저수지 모두 상황은 마찬가지. 모자리하고 나면 모숭아 봐야 뒷물염 생긴 숙음하고 몇 개 인근이 들어가고 할 필요는 없다며 평생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보듯이 말라고 있는데 겨울에 포함이 말랐는데 물이 올라올 물이 어디있노. 물이 마른 건 창룡과 밀양을 연결하는 터널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시공사 측은 올해 강수량이 10년 이래 가장 적은 만큼 반드시 공사가 원인인지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터널 공사 때 주변물이 마르는 상황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당장 모내기부터 생활 용수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최근 내린 비에도 저수량은 거의 늘지 않으면서 한 해 농사를 망치지도 않을지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신고ta 요청해주는 타들어가기 uly 29면은 지금까지 터널 구경에는 신고가 공사지원을 신고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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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지원